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을 하늘이 펼쳐졌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교회 오는 길에 한 대학 캠퍼스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가을 날씨가 펼쳐져 있고 대학생들 젊음의 기운이 막 생동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좋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지나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점점 힘이 빠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어제 말았던 것도 오늘 되면 까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져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힘이 빠져갈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70이라 그렇지 내 나이 80이라 그렇지 내 나이 90이라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우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가고 힘이 빠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계속해서 더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고백해 보실까요?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있을 것들은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러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시 중에 서울 사막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이 사막이다 아니다 내가 사는 시골도 사막이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아라 점점 사막이 넓어진다 그런다 내 마음이 더 사막이다 나는 오늘도 물병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내 마음의 모래길을 떠돌았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 이 시인에게 찾아왔고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사막화 되어가는 시인의 마음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사막이다 이런 시간들, 이런 경험들,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이 겉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메마른 내 마음이, 황폐화 되어가는 내 마음이 사막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시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시에 나오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77편의 시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사막화가 되어서 황폐화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오늘 10편, 77편의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나라의 멸망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오늘 시를 통해서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영적인 침체를 맞이한 한 사람의 신앙인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도 이 시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임했을 때, 아픔이 임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신앙의 연륜이 꽤 있는 신앙의 연주가 꽤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신앙인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많은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멀리서 이렇게 보면 참 좋고 참 모범이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까이에서 가만히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가까이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아픈, 기도 제모, 아픈 일들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77편에 이 시인이 아픔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얼마나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픔 이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리치고 또 소리친다고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 앞에 이 시인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인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오늘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활란 날에 누군가 내게 와서 위로하는 그 모든 것 나 거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다 쫓아가 봤습니다 위로를 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위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사람들 다 쫓아갔는데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내게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위로의 말을 참된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어느 누구도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토록 잘나가던 내가, 아무런 근심 없던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또 아침을 맞이하는 계속되는 그런 날들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게 닥친 이 어려움, 이런 아픔들을 이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10편 77편에 이 기자가 이 시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결론에 오늘 이 시인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온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인생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시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물라라 하신다 이런 결론에 이르르니까 끝없는 절망이 오늘 77편 이 시인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뉴스를 들으면서 참 황당하고 마음 아팠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4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누워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녀를 치료하고 있던 이 물리치료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와서 내 경험상 봤을 때 이 소녀는 뇌성마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보호자에게 이 소녀 다시 한번 진단해 보라고 진단 받아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물리치료사의 말을 듣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 소녀의 병명이 뇌성마비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가로막혀 있는 이 세가와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는 새로운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이 진단을 받고 약을 바꿉니다 세가와 병에 관한 약을 먹고 이틀이 지났을 때 이 소녀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3년 동안에 이 불쌍한 이 소녀의 삶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에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내게 찾아온 이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영적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한 곳을 들라고 한다면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수도원을 들고 싶습니다 수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동떨어진 그곳에 나아가서 공통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오랜 수도원 전통을 따라 지금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별하는 곳이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도원들 중에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것인데요 첫 번째는 도피하지 말 것 한마디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 그 변화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으면서 변화에 그렇게 개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밀하게 들으라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다고 이 수돈의 전통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그 어려운 상황 내게 찾아온 그 아픔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도망치지 말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이것을 정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주신앙입니다 정주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정주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정주신앙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다른 사람과 달리 내게만 주신 삶의 환경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삶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기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방법을 쫓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게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 삶의 자리 그것을 정면으로 그렇게 마주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마음 가지고 그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바라보므로 내게 있는 삶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77편에 이 기자가 이 시인이 내게 있는 이 상황 참 아프고 힘든데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 상황에 계속해서 서서 하나님 뜻이 그래도 있겠지 하고 그 가운데 서 있으니까 내게 처해 있던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절망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내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지존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77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다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했을 때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그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내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세 번의 성경을 보니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깊이 깊이 계속해서 되내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77편 이 10편의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 것입니다 모세 5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부터 출애고의 그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분에 읽지는 않았는데 10편, 77편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77편 저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 그 창세기부터 출애급기에 그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모세 5경을 읽어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 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데 홍해를 가르신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홍해를 그렇게 건너가는 장면이 성경을 읽다가 모세의 아니 그 이 10편, 77편 저자의 눈앞에 지금 파노라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바닷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깊은 바닷속의 그물도 하나님의 임지 앞에 떨고 있다고 오늘 10편, 77편 이 성경의 저자가 이 기자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10편, 77편 이 기자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전에는 홍해라고 하는 문제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다가 두려워 떠는 깊은 바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임지 앞에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오늘 10편, 77편의 기자가 마주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까 이 문제의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아, 이 홍해라는 이 큰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이 커다란 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 같은 이 문제 내 인생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이 인생의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결론에 오늘 시인이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출입업하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성경 가운데 확인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영혼에서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니까 막혀있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던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10편 77편에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큰 상자를 하나 준비해놓고 그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신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상자 안에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이라는 상자 안에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랑하는 딸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주셔서 퇴원했을 때 그렇게 병원에 지불했던 그 병원 영수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정말 이 돈이 없으면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 제 방법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몰래 통장에 넣어놓은 그 돈을 지급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그렇게 그 통장에 찍혔던 그 입금 기록이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삶의 증거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록들 그 증거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 때로 목회를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니 이 상자의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느낌을 받고 다시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게 행해주셨던 그 역사 내게 베풀어주셨던 은혜 내 삶의 마디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기록들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의 77편에 이 저자는 영적인 침체 상황 가운데서 정주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펼쳐져 있는 이 삶의 환경, 이 어려움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중에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출애굽에 하나님 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있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10편 77편에 시인이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놓여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편 77편에 이 기자의 삶에도 이러한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7편에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그 상황 가운데는 어디에도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바다에도 길이 있었고 그 광야에도 길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10편의 기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구나 바다에도 길이 있었구나 광야에도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 때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 뒤에 그 사람들 뒤에 몸을 숨기신 채 우리를 돕고 계셨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원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셨구나 때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것을 77편의 기자가 그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해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우리가 찾아야 될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2022년 9월 추석 명주를 앞둔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평안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늘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정말 오늘 10편, 77편의 기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주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두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두 번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런 증거들 그거 붙잡고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 주신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믿음으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영적인 침체를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ί 하나님의의 역사양 세밀하신 하나님 예상으로 축복합니다 아вин corazón 데려 bu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